Q.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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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소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Q.뿌리 우리 소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우리 여태까지 컴백 V라이브랑 다르잖아요 사실 컴백 V라이브 하였으면 약간 각 잡고 그쵸, 게임 또 하고 그쵸 윤미 오케이 우리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우리 뭐 여태까지 컴백 V LIVE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 컴백 V LIVE 했으면 약간 각 잡고 그쵸 윤미 오케이 오케이 우리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우리 뭐 이